아마 그 제가 오늘 프라임 강의를 간만에 하려고 해서 작년에 했던 걸 참고 작년 5월에 했던 게 기록이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1년 가까이 강의를 안 했어요. 시위 집회였나요? 뭐 하고 나서 확 퍼진 이후에 집합금지 명령이 떨어졌잖아요. 5인 이상 집합금지가 그때 떨어졌나요? 아마 그래서 제가 그때까지 강의하고 그 이후로는 강의를 멈췄거든요. 아마 8월에 집합금지가 떨어졌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집합금지 명령이 떨어져서 강의를 따로 안 했어요. 저는 주로 카페를 통째로 대여해서 커피 한 잔 하면서 강의를 하는데 카페가 테이크아웃밖에 안 되고 뭐 이랬잖아요. 그래서 지금이야 5인 집합금지가 됐지만 아무튼 그런 심각한 상황이어서 강의를 못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강의 한 번 할 때가 됐다. 아마 가장 사람들이 열었으면 하고 기대하는 게 간단 재무시각화 관련된 내용인데 그걸 어떻게 할까 한번 해야 되는데라고 알아보고 있는데 가능은 할 것 같더라고요. 위험하지 않냐로 저는 방역기준이 엄청 빡세요. 저 강의 오신 분 아니겠지만 강의 방역기준 진짜 빡세게 하거든요. 오시는 분들 안심하고 강의 들을 수 있게 하는 건 걱정이 안 되는데 정부나 지자체가 하는 규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느 정도 한도를 지켜달라고 하는 거 지자체나 이런 데서 확인을 지금 해서 하고 있는데 그 규정에 대한 답변을 들어서 제가 거기 맞춰가지고 그 기준보다 훨씬 빡세게 해서 아마 할 것 같아요. 수요조사하고 있으니까요.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온라인도 고민을 한번 살짝 했은데 오프라인에 그냥 한 큐로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실습은 오프라인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그래서 아마 꼭 오프라인으로 해야 되는 강의가 요거라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댓글을 달아주세요. 지금 채팅방에 계신 분들이라면 멤버십에 누구누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저는 계속 꾸준히 오시는 분들을 더 대우를 더 해드리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오신 분들은 이런 분들한테 좀 더 그런 접근 관한을 더 올 수 있도록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소통을 하시는 분들에게 강의도 이제 아마 인원을 많이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거리두기 규정을 지켜야 되니까 그런 분들에게 좀 우선관을 주고요. 원래 그 그레인 멤버십이 원래 지지가 그레인 멤버십 오프라인 강의에 대해서 우선신청권을 드렸잖아요. 아마 그럴 것도 아마 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근데 그때랑 지금이라도 달라진 게 뭐냐면 지금은 컨텐츠가 숫자를 다루는 복잡한 기업 분석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 그레인 멤버십으로 다 바꿨어요. 왜냐면 오프라인 강의를 못 하니까 오프라인 때 이런 거 강의로 할 것 같다라고 하는 것들을 웹이나 라든지 이런 걸 하다 보니까 그렇게 했었는데 아마 그렇게 해서 온라인에서도 기본적으로 피터린치 멤버십이랑 그레인 멤버십 이렇게 갈라지게 됐는데 원래 그레인 멤버십은 오프라인 강의를 위한 그런 등급으로 했던 거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지금은 이제 올려 그레인 멤버십이 더 많아졌거든요. 만약에 콘텐츠량이 이제 온라인이 늘다 보니까 콘텐츠 소비하는 입장에서 그레인 멤버십을 업그레이드해서 많이들 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그레인 멤버십 업그레이드하면 모든 콘텐츠를 다 보실 수 있게 그러니까 업로드 된 콘텐츠는 다 볼 수 있게 되어 있기는 합니다. 아마 그레인 멤버십에서 재무제표 공부가 되어 있고 그 그래프로 나오는 것들의 내용이 뭔지 대충 딱 보는 순간 알아듣겠다. 요약 정리 잘 됐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꼭 안 들으시고 굳이 안 들으셔도 되는데 내가 재무제표 기초가 완벽하게 다 된 건 아니다. 그리고 그래프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뭔지는 알겠다. 요 정도 분들은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는 걸 좀 개인적으로 권해드려요. 왜냐하면 강의 듣고 나면 보이는 게 달라요. 그게 간단 재무시각화를 했던 목적 자체가 이게 재무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숫자만 이야기를 하면 재무제표 공부를 따로 안 하신 분들은 무슨 소리인지 도저히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재무제표 공부를 회계 공부를 적게 하신 분들도 아주 기초적인 숫자에 대한 이해도만 있으신 분들도 그걸 보면 이해할 수 있게 만든 게 간단 재무시각화의 취지예요. 그리고 이제 좀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직관적으로 빨리 정보를 캐치하기 위한 시각화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단계가 이제 딱 나눠져 있는 거죠. 첫 번째는 나는 회계나 이런 기초적인 게 조금 부족한 줄인이 분들도 재무제표나 이런 수치들을 좀 잘 빨리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목적이 있다면 그다음에는 재무제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도를 바탕으로 이걸 좀 더 숫자나 그래프나 이런 걸 바탕으로 좀 더 투자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단계가 있거든요. 이게 두 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뭐 약간 에너지를 들여서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빨리 이걸 좀 먼저 만들어놓은 거 제공받는 거 실습을 하면서 빨리 습득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프라인 강의를 서울에서 하는 일부러 그 에너지를 쓴다면 아마 좀 빡세게 한번 해보... 배워보면 주말에 한번? 주말 오후에 한번 빡세게 공부를 한번 해보면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뒤에 이제 깔깔이님이 막 뒤에 하마에게 읽어본 수준이면 강의가 어려우나 였는데 딱 그 정도에 딱 최적한 것 같아요. 강의를 들어야 되는 사람의 가장 최적화된 거는 하마에게 책을 한번 읽어봤고 대충 이제 재밌게 잘 비워서 좀 배워나간다. 회계가 이제 숫자가 눈에 들어오고 뭘 말하는지는 알겠는데 그게 이제 그래프로 그려서 더 쉽게 나가오게 할 수 있으면 더 좋겠다. 요 정도 수준이면 제가 오프라인 강의가 딱 고수 레벨의 수준에 맞춰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고 그것보다 더 높은 레벨을 원하시는 분이라면 Q&A 시간 이제 좀 예를 들어서 실전 투자 팁을 얻고 싶다거나 실전에 얘가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석한지 궁금하면 다이렉트하게 물어보세요. 오프라인 강의는 제가 좀 솔직하게 매매 추천은 따로 하지 않지만 솔직하게 좀 가급적 이렇게 생생한 느낌을 좀 전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프라인은 오해 소지가 별로 없어요. 온라인에 그런 이야기 잘못하면 시청자가 다 다르기 때문에 오해 소지가 있는데 오프라인은 그런 문제가 좀 덜해서 레벨이 어느 정도 되시면서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딱 그런 질문하려고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질문을 던지면 이제 강의의 레벨이 확 올라가죠. 되게 진지하게 이렇게 이야기가 오가거든요. 일단 그런 게 있습니다. 이번에도 간만에 하는데 그런 분위기가 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장소 섭외되면 아마 하던데 계속 할 가능성이 크고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